아무리 끔찍한 살인마라도 노력하면 바뀔 수 있을까? 파피루스... 솔직히 지금 심정 가지고는 널 갈갈이 찍고 싶지만 난 그러지 않을 거야 네가 죽여온 그 수많은 주민들 말대로 그리고 네가 목을 잘라내기 전까지 널 믿던 파피루스 말대로 이 세계는 죽지도 죽이지도 않는 곳이야 난 내 동생도 믿고 너도 믿을 거야 네 얼굴은 전혀 살이기 없어 그러니 그 칼 내려놓지 않을래? 당신은 칼을 놓으려 했었지만 주먹의 힘은 풀릴 생각을 안 했다 난 널 믿지만 그 칼은 못 믿어 그래서 말인데 난 너에게 공격탄을 주지 않을 거야 이게 내 최선의 자비야 그동안 네 모든 전투를 살펴봤지만 그건 네가 한 게 아니야 그치? 난 널 믿어 내 동생을 따를 거야 그러니 영원히 여기 있자 당신은 공격을 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러나 이미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 나 잘했지? 파피루스 당신의 울음이 창공에 울려 퍼졌다 당신은 눈물을 그치고 문으로 걸어 나갔다 당신은 반창고를 바닥에 놓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 씨발 눈물 연기하기 힘들다 당신은 그저 당신일 뿐이었다 그 탈은 누구도 아니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